네 안녕하세요. 10월 21일 금요일 아침의 묵상. 오늘 본문은 11기하 2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아의 통치는 11기하 22장부터 23장의 분량을 차지합니다. 8세의 왕이 된 요시아는 31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아의 아버지였던 아몬과 할아버지인 문하셋의 정지적인 환경이나 정책, 아시리아의 종속국이었던 모든 상황 속에서 이어서 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여호와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모습과 달리 요시아는 2절에 나왔듯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고 또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시아는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지시하는데요. 성전을 수리하는 담당자가 일을 정직하게 해서 회개할 때 감사가 필요 없었다라고 합니다. 목수나 건축자, 석수들에게 임금을 주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나무나 돌에 대한 재료값을 정직하게 치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 수리가 한참일 때 대제사장 힐기야는 성전에서 율법책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성전 수리 비용에 대한 보고와 함께 율법책을 보고하게 됩니다. 11절 요시아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슬퍼합니다. 11절 요시아는 율법책을 본 왕의 반응을 보면 그 책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암시하면서도 조상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징벌이나 심판이 닥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요시아는 13절 14절에 이 책의 말씀에 대해 여우와의 뜻을 여쭈어보기 위해서 제사장과 또 왕의 관원들을 보내서 율법책을 해석할 수 있는 참된 해석자이자 선지자들을 찾습니다. 바로 예언자 훌다를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보았습니다. 예언자 훌다의 예언은 1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시훈 성경 번역을 보면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아가 읽었던 내용이 드디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은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훌다는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과정에서 요시아 왕은 유다의 멸망을 보기 전에 평안이 잠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마지막 20절에 요시아의 죽음에 관한 내용의 약속은 죽음과 평안이라는 반대되는 모습의 약속이 전개가 됩니다. 이것은 요시아 왕의 죽음만이 아니라 남유다에 적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나라가 멸망당하는 비극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요시아에게 평안일 수 있지만 애국과의 전쟁 중인 이 상태에 있는 지금 현재의 나라의 상황을 보자면 평안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23장에서 요시아는 율법세계 기록한 대로 사람들을 모아 말씀에 따라 요시아가 이루어놓은 어떠한 종교개혁을 해도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은 돌이켜지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건 제가 요시아라면 저는 충분히 남탓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요시아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 그 전에 왕들 또 속국이 된 위기의 유다를 보면서 어린 8살의 왕이 된 요시아 입장에서는 정치나 정책들 전부 다 어른들 조상들 또 유다가 강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렸을 가능성이 왜 없었겠냐라고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탓을 하면 내 찝찝한 마음을 남을 미워하고 채찍하는 것으로 돌리면서 나를 방어하고 숨을 수 있으니까요. 때론 남탓을 하는 목소리가 커지면 내 목소리가 꽤 정당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해 회사 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간혹 위기 상황이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동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정말 미운 사람들이죠. 하지만 때로는 요시아처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바른 방법으로 다시 고치기 위해 다시는 그 잘못을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바른 방법을 고민하면서 진심으로 깨우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요시아의 모습이 1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보자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속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방향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가 범죄하였다는 것을 그 사실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가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요시아는 유다와 조상들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에 슬퍼하며 회개합니다. 내 잘못이 아님에도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회개하고 중부하는 참된 리더자의 참된 왕의 모습으로 요시아가 그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요시아에 이루어낸 성전술이나 또 시도한 종교개혁이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감당할 영향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도 요시아처럼 오늘을 살고 싶은 마음의 자세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기울여 듣지 않는 것입니다. 내 탓이나 남 탓에 질문을 계속 던져도 우리는 답을 얻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질문의 답변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뚜렷한 답변에 명쾌하게 주실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잠깐이라도 오늘 나의 삶의 질문을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